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윤입니다. 시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상천 제천시장이 지난해 취임사에서 밝힌 각오인데요. 이후 6개월의 시간을 바쁜 호흡으로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희망도시 제천을 다시 약속했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이상천 제천시장과 함께 올 한해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19년 새해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중북 도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 대지의 해라고 하는데요. 건강하시고 또 돼지처럼 돼지가 다산과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면 사업적으로도 꼭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되는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제천시장으로 취임하신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뵙었는데 그동안 시정활동을 돌아보면 성과도 있고 좀 아쉬운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이룬 성과를 되짚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올해 제 왕암 3산업단지를 9월 달에 창공을 했고요. 또 미니 복합다운이 지금 준공이 됐고요. 또 의림지 역사박물관도 준공이 돼서 1월 8일 날 이번에 다음 주에 이제 저희들이 개관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시장이 되면서 구동명 초등학교 담장을 허물면서 광장, 도심광장의 중요성이 이런 거구나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시민한테 호응을 받았고 지금 스케티장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돼서 6개월 동안에 가장 제가 스스로 느끼는 어떤 만족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제천이 사실은 지역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인데 지역 갈등이 많이 지금 잦아들고 있다는 것은 제천 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증거로 제천시가 사실은 시민평가가 안 좋아서 청년도평가가 전국의 최하위 수준을 몇 년을 이어왔는데 다행히 올해는 청주, 충주를 제치고 저희들이 충북 시 중에서는 최고 점수를 청년도평가에서 받는 그것도 하나의 큰 성과가 아니었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6개월이라고 하면 길다면 길고 정말 짧다면 짧은 시간이어서 좀 아쉬운 점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네. 우리 지사님께서 공략해 주신 제천의 중국 자치연수원 이전권이 사실은 작년도 의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는데 올해 다행히 2억 예산을 우선 서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저희가 제가 제천시 신백동에 이거를 입지시키겠다라는 공약을 같이 지사해서 했는데 신백동이라는 것이 태백선 철도가 중간에 꿰뚫고 지나가는 어떤 개발 소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태백선 철도가 이제 좌 두악 쪽으로 멀리해서 도심이 확장이 됐죠. 그런데 개발은 계속 소외되고 있고 그런데 제천이 이제 막연한 어떤 단순하게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도심 확장이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외생 변수가 들어오는 건 좋다. 그래서 신백동의 입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고요. 잘 소통을 통해서 신백동의 자치연수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올해 좀 가진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하나는 이제 문화예술의 전담 권리권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명대로 이전하느냐 아니면 구 동명처 도심에다 만드느냐의 부분은 좀 더 시민 여론을 거쳐서 시민 의견과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상태고요. 다만 이렇게 질질 끌지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제 인기 중에는 문화예술의 전담을 반드시 건립하겠다. 어디에 건립하든지 그런 확고하는 의지를 올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추진되는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제천시의 시정 목표를 보니까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 도시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제천이 이제 인구가 그렇게 급속히 주는 지역은 아닙니다. 다만 정체된 도시, 인구, 우리나라 중소도시 10만에서 한 15만 되는 중소도시가 다 똑같은 건데 그런 면에서 제천시가 그렇게 인구가 급격히 주는 도시는 아닙니다. 다만 도심이 인구가 늘지 않는 그런 정체된 도시에 단순한 도심 확장이, 도심이 이제 사지는 굴따리 밖이라고 하는데 강조동의 도심 확장에 대해서 1만 3천 명이 이전을 했는데 그 1만 3천 명이 외주 유입 인구에 의해서 확장이 된 것이 아니라 제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불러 간 거거든요. 결국 도심 확장되면서 도심 공동화가 심각하게 지금 되는 것인데 도심이 활성화돼야지만 제천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제천이라는 데가 GRDP가 중국의 꼴찌, 충북에서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먹고 살기는 힘든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3천 선이 발전하고 일종의 카페가 제천에 100개가 있는 게 맞는데 200개가 있고 식당도 200개가 있어야 되는데 400개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이 심화된 도심 구조다. 그러면 외주 유입, 외주에 사람이 들어와야지만 제천은 먹고 살 수 있고 미래가 있는 도시인데 그런 면에서 스포츠 경기를 전국 대회 유치를 통하시든 아니면 지금의 패스형 감각에서 어떤 체력 감각으로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외주의 유입 인구를 늘려야지만 제천이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도심 활성화에 제가 어떤 전 행정력을 저의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 한은 정말 무엇보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셨어요. 제일 먼저 원도심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어떤 계획인가요? 그래서 제가 동병초등학교에 잠깐 제가 지금 이번에 6개월 때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것도 도심으로 사람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다행히 동병초등학교 담장을 허물고 광장을 조성하면서 박담비아유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했는데 제천시 생겨난 이래 가장 사람이 많고 1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서 지금 동병초등학교 스케트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완전히 대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충주, 행성, 평창 이런 데서도 많이 오고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어떤 도심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올해 겨울에 저희들이 이제 겨울왕국 페스티벌이라고 시내 겨울 벚꽃축제라는 특이한 컨셉의 축제를 하고 또 의림지 얼음성 축제를 만들어서 겨울, 활량한 겨울, 냉랭한 겨울에 긴 겨울, 제체는 굉장히 추운 도시잖아요. 겨울에 사람이 좀 몰려들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고요. 열심히 지금 겨울 축제 성공하려고 많이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겨울 벚꽃축제는 18일부터고 의림지 얼음축제는 25일부터인데 맞나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은 오랫동안 염원했던 제3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난해 9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제3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산업 분야에 대한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시작이 되면서 제가 계속 지금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민 이렇게 소통은 잘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제1산단, 2산단, 농공단지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CEO들과의 만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되고 한 6, 7회 지금 점심 간담회도 하고 저녁에는 치맥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우선 친밀도 소통에 온 걸 많이 넣었고요. 저 사실은 제2산단을 100% 입주시키는데 한 5, 6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3산단은 작년도 9월에 착공했지만 2020년 중공입니다. 이 중공기간 2020년까지 100% 입주를 시키겠다라고 이런 생각으로 제가 열심히 제가 뛰고 소통하고 또 제가 현장으로 많이 뛰어댕길 생각합니다. 저는 2020년까지 제3산단은 100% 입주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산단, 지금 제천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력 강강 만들고 외주 유입인군 늘려야 되지만 또 1산, 2산, 3산단의 활성화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다행히 제천을 깊이 들여다보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산단도 제 인기 중에 100% 입주 완공 플러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전략대로 차진 없이 추진돼서 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제천이 완성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 이상천 제천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제천시장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정 목표인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 도시 실천 방안 중 하나가 쉼포위 있는 문화, 머무는 관광입니다. 앞서서도 계속 체류현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걸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도 세우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들 있나요? 네, 그동안에 제천 관광이 제천을 많이 찾아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95% 이상 빠져나간다는 패스형 관광지의 한계라는 거죠. 특히 청풍호권, 의림지권 들렸다가 청풍호권 들려서 그냥 단양충주로 빠져나가는 상태.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거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드시 제천은 체류현 관광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행히 내년도 올해 3월 1일 날 청풍호 케이블카가 개관을 합니다. 지금 예상으로 한 맥심 한 150만 명이 찾아올 거다. 비봉산 비유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 청풍호로 케이블카를 타러 온 분들을 어떻게 제천으로 끌어들이냐는 제천 시장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천 시내권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관광지로.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지금 자연치유 도시에 걸맞는 친환경적으로 제천 관광, 체류현 관광지를 만드느냐. 이거는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꼭 이거를 저의 민선 7개의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림지권 관광개발이 필요하고요. 제천은 다행히 60만 평의 청청뜰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거기에 드림팟 랜드를 만드는 것인데 드림팟 랜드를 제 임기 중에 제가 성과를 가지고 했다. 정말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체류현 관광 기본 틀은 만들어 놓겠다는 입장이고요. 올해 당장 의림지의 용추폭포의 유리전망대 만들 거고요. 또 북부외대로 차만의 초록길을 연결하는 에코브리지를 만들 거고요. 또 국비 확보에서 청전들 자권못 주변에 지방 정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드림팟 랜드의 부분적인 사업은 시작이 되고요. 꼭 제 임기 중에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연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제천은 체류형 관광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권은 인근 단양이나 영원이나 원주보다 확실히 제천이 좋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성이 되면 하루 만에 다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미처 봤지만 의림지 청소년 수련관을 활용한 복합 리조트를 만드는 것도 열심히 진행 중에 있고요. 곧 가시는 성과가 날 거다. 그리고 시내 일원에는 사실은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몇 개 만들 겁니다. 정원이 예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어떤 전국 스포츠 경기를 유치하거나 이랬을 때도 학생들이 모텔에 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단위의 체류형 관광지로서 시내 호텔에 조그마한 호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중간중간에 몇 개 만들어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 짓고 기부채령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저도 들으면서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게 제천의 겨울축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문화재단은 저번 민선 6기 때 제천의 갈등을 촉발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는데요. 지금 관련 조례가 다 통과됐고 이사는 재단 이사는 지금 구성이 사실 내부적으로 뽑아놓은 상태인데 다만 상임이사랑 이사장을 아직 선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한두 달 내로 반드시 해결될 거고요. 내년 올해 3월에 문화재단은 정식 건립이 될, 추진이 될 겁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말씀했던 겨울축제는 사실은 화천의 산천호축제라든지 인제의 빙원축제라는 것이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거죠. 제천은 접근성도 좋습니다. 자연환경도 좋고 겨울에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환경축제 저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의림지의 겨울환경축제와 시내의 겨울벚꽃축제 또 동명초등학교의 도심 스케이트장과 연계한 겨울환경축제가 좀 우리나라 대표 겨울축제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많이들 찾아주시기를 정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요. 지역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복지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하죠. 복지 사각지대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인구 감소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제천시의 복지 행정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인데요. 제천의 노인 인구가 2만 6,669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이제 19.6%를 넘어갔는데요. 지금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이잖아요. 우리 제천은 아마 올해 1, 2월 다음 달 정도면 아마 20% 넘어갈 겁니다. 지금 전국적인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 질임은 2025년도가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될 거다고 얘기하는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6년이 빠른 거죠. 다양한 복지지책, 노인들이 행복해야 제천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노인복지지책 정리할 거고요. 특히 이제 복지 중에서 특히 더 어려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실입으로 구시청 옆에 단기 보호센터를 실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제천 시민이 어떤 공동으로 좀 같이 아픔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장애인 정책에서 특히 더 신경을 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청소년 복지가 굉장히 부족했는데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도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청소년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좀 더 바르게 밝게 건전하게 사는 제천 만들려고 다양한 청소년 대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청소년 카페도 올해 4억을 투자해서 한 80평으로 청소년들이 모여서 건전하게 놀 수 있는 청소년 카페도 만들어주고요. 또 중앙시장 2층에는 젊은 부모들이 애 맡기고 장 볼 수 있도록 2층에 한 200평 유무로 키즈 카페를 만듭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재리장 할 수만도 좀 도모하고요. 여러 가지 계책이 있다는 복지지책은 소신을 갖고 열심히 잘 하도록 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농 복합도시잖아요, 제천이.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점점 좀 줄어들고 농사만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있는 시정인데요. 농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기존의 방법으로 농업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차관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에 차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의림식들 60만 평 내는데 저희들이 오리농법, 오로이농법을 통해서 완전히 친환경 농법으로 가려고 지금 내년도에 10만 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의림식 쌀이라는 시가 인정하는 브랜드 쌀을 만들어서 지금 쌀한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 한다면 친환경 쌀, 인증 친환경 쌀로 만들어서 한 3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101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조례를 좀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서 3년치 평균 가격이 최저 가격 이하로 돼야지 돈을 주는 일은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적응을 못 받게끔 돼요. 그래서 올해 3년을 1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산물 가격이 저하된 것은 즉시적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풀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농산물 유통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농산물 유통법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공급이 힘들 거다라는 것이 일부 비판론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확실히 연계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 쌀을 이런 유통법인을 통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또 제천을 떠난 출양인사, 제천 이런 사람한테 직거리를 통한 이런 걸 통해서 유통법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유통법인이 너무 다행인 것은 제천에 간내 농협조합이 다 같이 들어와서 간내 5개 단위 농협이랑 같이 저희 유통법인을 만듭니다. 꼭 성공시켜서 농산물이 제거 받는 그런 제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히 말씀드리고 기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천 같은 경우에는 복합 건물 화재 사고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것 같아요. 안전하고 발전 가능한 제천 위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작년에 12월 21일 화재 참사 때문에 제천 시민 모두가 참 너무 어려운 한 해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참 힘적으로 힘들었고요. 다행히 이제 유족분들이 너무 또 지역에 대한 배려가 이런 게 너무 고맙고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일인데 지난 12월 21일 날 하소 체육공원에다가 추모비를 만들어서 아주 조촐한 가족 단위의 조촐한 추모 행사를 했습니다. 또 하자 참사 건물은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인데 경매를 제천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다 복합 문화공원을 만들 거고요. 행자구의 특별 오브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받아서 할 거고요. 또 1호금 부분도 거의 지금 다 충북도랑 타협 단계가 돼서 잘 마무리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한 번 실수는 그건 용서가 되지만 두 번 실수는 절대 이건 고의다 고의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시는 이런 아픈 일이 없도록 이건 제천시장이 먼저 나와서 여러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또 다행히 우리 상반기 중의 제천안전체험교육장이라든지 학생안전체험관이 이제 만들어서 운영이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천시민들이 다시 공부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당할 생각입니다. 네 안전한 제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행정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시민의 행복을 찾아주는 일이 행정이다. 이런 말씀을 취임 당시에 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만큼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세우신 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1월 7일자 내일 보내는 주식 개편을 단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천이 민원 처리가 잘 좀 너무 너무 좀 규제가 심하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저희들이 신속허가를 만들어서 발빠른 행정 즉각즉각할 수 있는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또 농업 관련해서 기능을 통평해서 농업정책과 농축유통과 농기술센터에 합쳐서 농기술센터로 하나로 농업조직을 합쳤습니다. 하나의 국으로. 또 뭐 이래서 현장 중심의 조직 개편을 통해서 좀 더 시민과 소통하는 그러한 시정 운영이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하고 저는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시민의 의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시민과의 관계도 시장이 제가 시장 6개월 동안 누구를 내 만남을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실이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 소통하고 어떤 형식적인 거 또는 뭐 이런 좀 기존에 해왔던 그냥 기계적으로 해왔던 일들 이런 거는 거의 배제하고 있고요. 그냥 아주 주민과 같이 가는 말은 쉽지만 행동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올 한 해가 정말 너무나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특히 제천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시죠. 네 우리 제천이 이제 충북 북부권 지역이고 어떤 일부에서는 좀 약간 소외다 보니까 충북의 변방이다 뭐 이런 소리도 많습니다. 다만 제가 맨 처음에 소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천 14만 6천명 제천 시민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서로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지역사례를 만들 때 제천의 발전 우리 한번 해보자는 어떤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제천 시민의 발전 제천시 발전의 어떤 원동력이 될 거다 이래 생각합니다. 시민이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는 제천을 만드는데 제천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시 뛰는 제천을 위해서 열심히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천 시민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제가 잘못되는 잘못 가는 길이 있다면 딱 확실한 비판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제천시 2019년도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또 제천시 발전의 어떤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한 해 만들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이상천 제천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민들이 제천에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올 한 해 이상천 제천시장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하는데요. 14만 제천 시민과 함께 희망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서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